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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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1,2,3 1,2,3 1,2,3 1,2,3 1,2,3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아시겠죠? 어렸지 않아요 자 그럼 처음부터 가실건데요 아까처럼 일어나실거에요 제가 여기다 할거에요 자 이렇게 걸을때 호흡 호흡 하시면서 자 숨내시고 들이마시고 숨내시고 들이마시세요 왜 지난번 9월달에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거에요 지난번에는 저쪽에서 행사하는게 우리쪽으로 소리가 다 들렸잖아요 여기가 아마 음향이 신경쓰지 마시고 저 보세요 수업하시면 되세요 자 갑니다 자 제자리에서 막춤 옆사람하고 돌리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자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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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가씨 시작 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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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뒤로 앞으로 뒤로 반만 벗어 앉혀봐서요 자 2번 사랑의 통화 워낙 말을 하면서 안전거리고 바짝했어 맞춰요 자 완전 악션 맞춰 맞쬬 맞쬬 맞쩍번짱 다이아몬드 바짝반짝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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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다이아몬드? 바로 다행이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여기 너무 좁아요. 영상 한 번 번 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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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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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발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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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왜냐면 옆이 끝나 그리고 내가 옆있어 이번 방 방 방 방 방 방 방 adds & & 2 하나 둘 셋 다리 들어 보세요 옛날에 개였으면 다리 들어 보세요 빠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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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빠짝 빠짝 하니까 저보다 빠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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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아싸 해도 돼요 아싸아싸 2번 여기 여기가 이쪽으로 더워요 빡빡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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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싸 잘한다 아 아 자 아 아 아 자 여사 만점 아 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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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자 똤 꼭 나 여기서 무조건 한번 해 봐야겠다 여기서 해야 혈흙이 되겠다 나와요 또 여기서 용기 내셔야 해요 빨리 나오세요 안그러면 내가 그냥 저기 뽑아내요 뽑히기 전에 나오세요 또 나 무조건 해야 되겠다 여기서 해야 내가 힐흐리기 되겠다 빨리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렇지 또 또 빨리 몸 뽑히기 전에 빨리 나와요 또 한 세명 더. 난 해야되겠다. 난 안하면 지배로서 후회하겠다. 한여진 선생님.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나머지는 지금 호흡곤란으로. 지금부터 선생님들 감사해요. 여기서 잘하는 사람은 내가 진짜 1차로 강의 내보내줄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지금부터 시작. 가운데로 모여. 가운데로 모여. 가운데로 모여. 가운데로 모여. 가운데로 모여. 가운데로 모여. 이번엔 제가 가야돼요. 그렇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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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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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계신 분을 사랑해주세요. 3번. 3번. 4번. 1번. 1번. 2번. 말하세요. 말하라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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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그래서 3번. 미안해요. 3번이에요. 1번. 2번. 반려동자 반짝반짝 반짝반짝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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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우리 신미영 선생님하고 박미수 선생님 너무 예쁘셨죠? 박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들 정말 잘하셨어요 재밌죠? 네 우리 진짜 잘해요 여기가 처음이신 분들은 우리가